20년 3월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원을 돌려줍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로 10개 품목입니다. 환급신청기간은 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이며, 단, 예산소진시는 종료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500억원을 배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도 냉장고를 새로 구입해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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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